자, 맘마 먹어보자. 손님 오셨네요. 옆에 예약식으로 왔습니다. 계란 먹어보자, 계란. 아, 너무 귀여워. 어때? 맛있어. 기분이 좋아졌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야 기분이 좋아져, 진짜로. 잘 먹네. 입에 맞나 보다. 잘 먹는다. 잘 먹어, 잘 먹어. 자, 서하야. 이게 뭐게? 당근. 서하야, 엄마 이거 먹어볼게, 당근. 근데 이거는 좀 레벨이 높은데, 아이가 먹게, 얘는? 엄마가 저렇게 보여주면 애들도 궁금하니까 자기도 따라. 너무 맛있다. 자기도 먹고 싶어, 이제. 당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을까? 당근. 응? 응? 아이고, 당근. 탈락. 당근 역시 당근이 힘들어. 아이고, 당근이. 서하야, 엄마 이번에는. 자, 크림치즈 올린 가지 피클. 아, 이거 좀 궁금하다. 네. 오, 가지 피클은 이거. 와, 침돌아 봐. 음, 상큼해. 이건 상큼해. 음, 이건 상큼해. 음, 이건 상큼해. 서하 좋아해. 귀여워.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귀여워.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를 재밌어 만나. 엄마 보는 재미. 자, 서하 계란? 계란? 멀티. 서하야, 어때 맛이? 맛이 어때? 엄마 따라하는 거야. 진짜 너무 귀여워. 간단하게 브런치를 이렇게 느낌 있게 만들어내는 게 놀랍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어.